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자명당 큰 스님의 한기로운 삶을 위하여 제3집 땡중땡보사를 교재로 하여 교재 속의 불법의 진리와 향기를 살피고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11페이지 제4장 부처소개는 부처도 중생도 음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달마대사께서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오신 이유가 불교의 선을 전하기 위해서이며 이 선이 불림문자 직지인심 견성성불 본래명목 직지인심 견성성불입니다. 언어와 문자에 의하지 않고 자신의 성품인 본마음을 바로보면 부처를 이룬다는 것이 선불교의 수행법입니다. 이심전심, 교회별전, 정법안장, 열반묘심, 마음에서 마음으로 불법의 묘의를 전하되 불법의 교리, 경전을 벗어나 바른 진리와 깨달음에 대한 진실인 절묘한 깨달음의 마음을 부처님께서는 이는 형상없는 형상이오 미모한 법문이어서 말이나 글로서 표현할 수가 없으니 경전을 떠나 따로 전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고 부처님께서 영산회상에서 법파경설법을 끝내고 꽃 한 송이를 들어보였을 때 마가습이 지은 영산회상의 여마미소 등 삼처전심, 삼처전심은 다자탑전 분반자 상림수와 유관출조입니다. 으로 부처님께서는 이 법, 비법을 가습에게 전하니 이로써 마가습 존자가 전불심등의 불교선의 초조가 됩니다. 이어서 범맥은 인도선불교의 28대이며 중국선불교인 조사선의 초조인 보리달마로 이어집니다. 보리달마는 인도 이름은 보디다르마 중국에서는 보리달마, 달마라 하였고 당나라 중기의 원각대사라는 시호를 봤습니다. 그는 6세기 초 527년 인도에서 중국 화복으로 건너와 낙양을 중심으로 활동하였으며 종례에는 11세기에 정리된 전성설하 외에 그의 전기나 사상 등이 불분명했으나 20세기에 도랑에서 발견된 어록에 의해 벽관의 독자적인 선법과 제자들과의 문답이 확인되어 그 실상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현학적이고 철학체계에 갇힌 이 시대의 불교에서 벗어나 본래의 청정한 자승, 본래의 면목에 눈을 떠 바로 성불하라는 설법을 평이한 구어로 말한 종교운동가였습니다. 8, 9세기는 격격한 사회 변혁시대라 많은 민중들은 논리적이고 교학적인 교리 중심의 불교보다는 단순하고 직설적인 달마의 사상에 열광했고 새로운 불교의 이상을 달마에게서 구하게 되었습니다. 보리 달마는 남인도 향지국의 셋째 왕자로 태어나 성을 세태일이라고 했는데 달마는 인도가 아닌 페르시아 출신이며 세태일이라는 성이 아니라 인도 사승계급 중에 크샤트리아를 의미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보리 달마의 서승 반냐 달마와 달마 대사께서 중국으로 와 불법을 전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책의 페이지 11페이지 제1장 소를 타고 소를 찾는가로 넘어가면 하나, 유리창과 그을 선생님, 아이들은 도우며 지내고 가난한 자들은 서로 협조하고 사는데 어른들과 부자들은 많이 싸웁니다. 왜 그러지요? 하하, 애들아 지금 참밖에는 무엇이 보이지? 나무와 집들이요. 그럼 거울을 보면 무엇이 보이지? 자기 얼굴이요. 그래, 거울이나 창문이나 똑같은 유리이지만 거울에는 수원 칠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얼굴만 보이는 것처럼 싸우는 사람들의 마음도 자기의 생각으로 칠을 해놓아 즉, 아상에 사로잡혀 밖을 못 보고 자신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란다. 둘, 호양성 천왕이 우당선사에게 선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부치라고 하는데 그 같은데 그 말이 맞습니까? 만약 제가 그렇다면 천왕께서는 그런 줄 아실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여태까지 그렇게 말한 사람들의 말을 부정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깨달은 사람은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는 것이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깨달으신 선사께서 어찌 그걸 모르시요? 하하, 죽어보지 않았어요. 환경에서 삼계유일심, 심해무별법, 신불겁중생, 시삼무차별 삼라만상이 오직 한 마음에서 비롯되며 마음밖에는 일체 다른 법이 없다. 그래서 마음, 부처,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다. 하시고 달말을 초조로 하는 중국 조사선의 완성자인 마조도일 선사께서는 평상심 시도, 평상심이 바로 도며 적심시불, 불적시심, 마음이 꽃, 부처이고 부처가 꽃, 마음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여기에서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오늘은 오늘로서 시절 인연에 따라 여여하게 만족하며 사는 삶 산자의 이름 없는 꽃, 풀들이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경쟁하거나 시비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처지를 타다거나 불안함도 없이 자연의 이친, 인련에 순응하며 오직 일기, 일회의 일대사 자기 본연의 맑고 청초한 생명을 살아가는 이것이 그것이 바로 불교라고 했습니다. 불교의 목포가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건너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즉 모든 고를 버리고 영원하고 절대적인 즐거움을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며 행복한 한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